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생일 축하 노래를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포도대장 회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곡은 이제 우리 연주곡 게시판에 전에 업로드가 이미 돼 있었고요. 자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요. 근데 이제 이 노래는 뭐가 좀 어려우냐면 리듬감이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사면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. 자, 처음에 네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을 합니다. 자, 생일하고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으로 3번 줄에 이를 눌러줍니다. 생일 축하 이렇게요. 그 다음에 검지가 1번 칸에 2번 줄 누르면서 함님 이렇게 되는 거죠. 다시 해보면 생일 축하 함님.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돼요. 다 쿵 딴 딴 딴 딴. 리듬이 이렇게 되죠. 다 쿵 딴 딴 딴. 그 다음에 생일 축하.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을 잡습니다. 이렇게 함 니 이렇게요. 함 니 이렇게. 자, 요 모양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검지와 가운데로 2 플랫에 5, 5, 5, 3.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3 플랫에 4, 2. 요렇게 잡으시는 거죠. 요게 B-7 플랫5라는 코드인데요. 자, 이거를 잡으시고 한꺼번에 튕기셔도 되고요. 엄지부터 순차적으로 살짝 글리산도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생일 축하함 니 다 쿵 딴딴딴 생일 축하함 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 다음에 C코드 모양으로 바꿔주시면서 다 이렇게 5번, 3번, 2번질만 치죠. 다 쿵 딴딴딴 여기도 아까랑 같은 리듬이네요. 다 쿵 딴딴딴 그 다음에 사랑하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당신 이렇게 C코드 잡은 모양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요. 그 다음에 F코드를 이렇게 잡습니다. 이 엄지손가락으로 6번줄 그리고 이 세손가락으로 2, 3, 4번줄 잡으시면 돼요. 이렇게 당신 에 둔다단 리듬은 이렇게 되죠. 에 둔다단 한 다음에 짠 F샵 디미니시 세븐 코드가 나옵니다. 일반적인 생일 축하 노래보다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을 줘요. 지금 이게 이렇게 다시 다시 당신의 둔다디 짠 이렇게 그 다음에 D마이너 코드 모양 잡으시면서 생일 축하 이렇게 됩니다. 딴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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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이 이거예요. 생일 축하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 함 니 이게 B 디미니시 세븐이라는 코드인데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튕기셔도 되고 살짝 글리산도로 순차적으로 튕기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함 니 그 다음에 마무리인데요. 다 하고 C코드로 마무리하시면 돼요. 자 마무리할 때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자 가운데 손가락부터 출발해서요. 여기 누르시고 얘가 미끄러져 오셔야 돼요. O플렛까지 그리고 누워서 4번 3번 2번 줄까지 눌러줄 겁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 8번째 플랫에서 두 줄을 또 눌러줄 거예요. 이어서 하면 하고 그 다음에 C코드로 마무리 이렇게 된 거죠. 운지는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요. 짧으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